충남 천안에 이어 전북 부안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달기나 오리 등 가금류 방사 사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데 이어 3일엔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입된 철새 추정치는 59만 마리. 철새를 통한 사육 가금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곱비를 더욱 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달기나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서 마당이나 논밭대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 사육을 전면 금지합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입니다. 과거 철새 출물 지역 내 토종닭과 거위방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빨리 많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과 정사자 등 축산 관계자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동민들께서도 서수지나 하천변 등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주의 TV 최창순입니다.